이게 뭔지 몰라 여기 맛집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블루오션이라는 식당인데 겁나 커요 여기 룸이 이렇게 진짜 좋은 식당 잡았어요 오늘은 더 좋습니다 어제보다 자 오늘도 기본 시작은 요 한주 딱 비슷해요 똑같아요 저기 있는 게 여기 이 지방편이 안 나오는 이게 무슨 뭐래요 근데 뭔지 몰라요 이거 이거 콩매 경상도에서 먹는 콩매 콩매 아 여기 있네 그냥 볼뚜기 싸먹는 거예요 소스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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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개구리 눈이야? 개구리 눈 같아 이거 개구리 눈 같아 이거 다리부터 개구리 다리부터 먹어 다리 개구리 다리 개구리 다리 두리안 입다 두리안 근데 냄새 안 나 두리안 입이 야 우선 먹으면 안 돼 겁나 무서워 조심해야 돼 자 흠이 많아 헤헤 어? 뭐야 맞아 맞아 빨리 얘기해 맞아요 맞아 여기 앉으면 돼 술암 여기 몇 여기 누가 가지고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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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좋아 네 여기 요런 집이에요 소고기 라면볶음 소고기 라면볶음 소고기 라면볶음 소고기 라면볶음이래요 잘 모릅니다 이거 맞어 자고 봐봐라 먹어볼게요 엄마야 여기는 그냥 먹는 거 아닌가 사야 돼? 와 자기야 일단 이거 다 걷어 겁나니까 아니야 그거 고소 아니야? 아니에요 이거 고소 아니야 이거? 아니에요 여기가 고소 이건 어떤 거 아니야 손에 오시오 여기가 bei다 뭐지? 레아 사실 네 제 머리가 잘 됐고 사실 맛있는거 jar 오올이 가족이가 오올이 나갔어 으악 제 머리가 che foot 코어영 그런데 아까 좀 싱거워 어때요? 어때요? 싱거워 싱거워 몇 하야돼? 이거? 소금? 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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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후추 맞죠? 네 후추 좀 먹고 후추 있는데 소금 밍밍하시면 후추로 드시면 돼요 이게 소금이야? 네 한번 먹어봅시다 다시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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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땅을 해 저거 아직 무섭네 겨울대 앞장롱고 시험으로 장걸뼛 부진어와 하이마킹 아가 하이마킹에서 문의사고 안전시장은 하이마킹 근데 저 앞에 가는 애가 지금 안 되는데 앞에 가니까 되게 빨리가 저 앞에 가면 되게 빨리 가니까 아... 아니죠... 어허... 아니죠... 저... 석방떼는 애가... 향이 달려... 뒤에 못다 온다니까? 1 2 3 오마이갓 스톱 타이밍 타이밍 여기가 아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